이야.. 큰일 나겠는데 이 XXX분이 생각보다 뭔가 여우야 진짜 여우 같은 사람이야 사주 자체가 이거는 안녕하세요 한리TV의 의정부 한우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 제 아는 지인분의 사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두 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을? 네 도령님께 한번 여쭤봐달라고 해가지고 동업수를 물어보는 거예요? 네 하면은 좀 대박이 날런지 근데 내 주변에 동업을 해가지고 잘되는 사람보다 안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웬만하면 동업하는 건 추천을 안 드리기는 한데 일단 사주 한번 받아볼게요 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네 근데 뭐 동업을 한다는 거야? 네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볼게요 잠깐만 아 큰일 나겠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나겠어 일단은 두 분이 지금 이미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노를 접고 있구만 두 분 자체가 뭔가 같이 한 배를 탔다라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합은 들어서 도모는 잘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도모가 잘 되는 만큼 나중에 크게 금이 가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이가 많은 분 입장에서 나이가 적은 분을 약간 토사구팽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거면 당연히 투자자 쪽은 나이가 있으신 분일 거고 그쵸? 실무자 쪽은 나이가 좀 적으신 분이 실무 위주로 할 거잖아요. 그쵸? 처음에는 잘 이렇게 써먹다가 이 나이가 적은 이 분이 조금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으면 머리를 들이박는 사주예요. 윗사람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할 거고 조금 그게 관계가 심화가 되면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큰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. 근데 오히려 토사구팽하고 나서 더 잘 되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이 분 입장, 나이가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나이가 많은 분한테 좀 관제를 걸거나 명예소송을 걸거나 이럴 수도 있어.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내가 일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뭐 힘든 거, 어려운 거 그런 거 내가 다 해놨는데 사냥이 끝난 강아지처럼 그리고 토사구팽을 당해버리면 오갈 데 없는 신세잖아. 그리고 이 분, 이 나이 적은 분 이 운기 자체가 오래 내가 집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놔두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직수라든지 병동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도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나서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. 솔직히 말해서 여기저기 들리는 추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저 사장이 이랬다, 저 회장이 이랬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놔두는 형국이에요. 근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편집자가 물어보는 더 친한 사람이 누구야?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친해,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친해 어린 분 그러면은 이거는 같이 일단은 지금 협업을 좀 하고 있을 때 동업수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하라고 해. 나중에 내가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녹취를 하든 무슨 자료를 만들든 해가지고 좀 후를 좀 준비를 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의중이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 들이받을 일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들이받지 말고 조금 내가 좀 참았다가 어느 정도 딱 이 정도면 내가 토사구팽 당해도 한 방 내가 때릴 수 있겠다 싶을 때 들이받으라고요. 근데 이 사람도 그게 안 되거든.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들고 내가 싫다 하면은 들이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누구랑 동업이 힘들어. 많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협업하거나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풍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라.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생각보다 뭔가 여우야. 진짜 여우 같은 사람이야. 사주 자체가. 그래서 처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을까. 내가 나중에 한 판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 의중을 잘 감추고 연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힘이 쌓였을 때 한 방 딱 내 할 말을 해야 된다. 그 말인 거지. 알겠죠? 알겠죠? 비누 런